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단독 라이브 쇼 빌드어시에 오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쇼의 호스트를 맡게 된 박지훈이고요 박지훈의 빌드어시는 메이와의 합동 미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촬영 세트와 장비를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쇼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 이거 꽁꽁 이렇게 막아놨어요 이렇게 1단계에서는 의상도 공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고심해서 의상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빨리 나가서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문제 첫 번째입니다 Wait, what's the date? 음, 얼굴은 물론 뇌까지 섹시한 남자 박지훈 다음에 해당하는 숫자를 모두 더하시오 시간 제한 30초라고 합니다 도전 시작! 시작! 메인 생일 4자리 플러스 박지훈 생일 4자리 헬로파리 트위터 생성 연도 월 4자리 트위터 생성 연도랑 월을 제가 어떻게 알까요? 어, 참 어... 8월 2일 어, 이 정도면 좀 합리적인 의심 같은데 왜 여러분들이 댓글로 헬로 82 트위터 정보... 실패네요 못 나간대요 이제 여기서 자야 된대요 뭐 어떻게 이거 의상도 공개해도 못해 어떻게... 자, 아까 제가 추가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게스트가 이분이 있네요 낯이 많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야... 이거 의자도 생겨나고 카메라도 더 늘어났어요 예 이런 식으로 장비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진화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제가 준비한 이 의상을 미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자,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자, 커트가 다 끝났습니다 짜잔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네, 되게... 나름 이 고짐에서 또 생각을 해서 고른 의상인데 또 오자마자 커트 볼을 이렇게 다 입고 텐트 안에 이야, 난 무슨 조난된 줄 알았어요 네 Important memories 원두 저장난 박재훈의 핸드폰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은 이번 활동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나의 착장이 담긴 사진 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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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이거? 이거? 요거? 요거? 또 왔네 어느덧 지금 3명이에요 박지훈이 여러분들 어느덧 보시면 벌써 3명이 있어요 초코닥 초코닥 이야, 이 호가방까지 이야 이번 앨범에 맞는 이 공간으로 또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전 단계들에 비해서 오늘 엄청 화려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카메라도 많아지고 왼쪽부터 시간 순서대로 액자를 배열해 박지훈만의 갤러리를 완성하시오 누가 봐도 지금 소금장수 아들이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1번 어... 이 눈만 봐서는 참 힘들어요 네 이게 야, 얘는 왜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있죠? 어... 어떻게 좀 뭐 보이세요? 좀 도움을 주세요 조금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요 도움을 주셔야 돼요 네 자, 사람의 심리상 자, 이 작은 게 여기... 안 되죠? 그럼 이건 정답이 아니라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또 오셨네요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계속 오고 계십니다 네 이제 4단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메일원들에게는 안 보이겠지만 지금 제 앞에 정말 많은 감독님들이 계시거든요 네 분명히 처음에 이 셀프캠 하나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양방향으로 이렇게 카메라가 늘어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 이쁜 얼굴도 이제 클로즈업해서 잡아주시면 네 우리 메일원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베리 처럼 달콤한 우리 매일 진하지 않도록 에브리데이 에브리웨어 에브리타임 에브리타임 넥스토베리 아... 네 이렇게 완벽한 쇼는 또 처음이었다고 이렇게 안 풀리는 게임은 처음 본다고 네 네 네 아 실물이 더 잘생겼... 아... 안 그려져도 되는데 또 아 또 부끄럽게 그러네 네 오늘 저와 함께 전시도 쇼를 만들어주신 도와주신 리뷰엘들 감사드리고요 소개해주신 우리 헬로 에이티투더 헬로 에이티투더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밀더 쇼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호스트 박진희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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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ö우디 고맙 맞으러 가고